안녕하세요. 오늘은 당구박사의 BPS처럼 당구대 위에 당구교재를 띄워놓고 연습할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. 2019년에 빌리네비라는 회사가 처음으로 증강현실을 이용한 AR인공지능 당구라는 주제로 제품을 판매했었는데요. 2020년에 이 회사가 폐업하면서 그 피해 사례가 뉴스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. 최근 AI 열풍을 타고 이 제품이 다시 등장했는데 저도 모르고 있다가 불과 며칠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. 인공지능 당구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가 낭패를 보게 된 겁니다. 윤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당구공을 인식해 길을 알려주고 득점 여부를 표시해주는 AR 당구 프로그램입니다. 한 AR 제작업체가 당구장 업주들에게 이전의 빌리네비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발전한 형태로 나온 것 같습니다. 여기서 한가지 시청자 여러분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. 저라면 AI가 가르쳐주는 게 무슨 재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? 어쨌거나 당구박사를 포함해서 이런 제품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결국에는 이런 제품을 당구장에서 보게 되겠죠? 당구 실력이 늘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분 신기술과 신제품으로 배우고 싶은 분 게임 말고 당구 연습의 재미를 느끼고 싶은 분 새로운 수익 모델을 찾고 계신 분 등 언제든지 환영합니다. 당구 동호인들의 득점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.